자 지금 용문 고향집에 우리 그거 뭐지? 뭐 먹으러 가는거지? 예, 연잎밥을 먹으러 가는데 지금 팔당댐을 지나서 가고 있습니다. 초보 운전자가 지금 운전이 많이 늘어가지고 지금 아주 열심히 잘 가고 있습니다. 봄 날씨치고 날씨가 좀 불어긴 하지만 벚꽃, 진달래, 개나리 다 폈어요, 지금. 여러분들도 집에 계시지 말고 밖으로 빨리빨리 나가주세요. 이따 고향집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향집이라고 그러세요. 정선 곤드레밥, 대나무 통밥, 연잎밥. 대나무 밥 먹어? 마사지에 한입 드셔보세요. 마사지에 한입 드셔보세요. 마사지에 한입 드셔보세요. 내가 남편은 우리의 아저씨 옆에 그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게 아니라 저는 한입 드셔보세요. 근데 한입 드셔보세요. 제거는 다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제거는 다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으 으 으 으 으 으 연깃밥은 아직 안 나왔네요. 이제 본드레맛 나왔어요. 반찬 먼저 먹어도 될까요? 본드레맛이. 사기 1,000원 종종 안된다니깐 4,000원 가지고 먹으니까 4,000원 6,000원 1,000원 요건은 은행 음 원입밥 맛있겠다 찰나 찰나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언제까지 저렇게 맛있는데? 오는 거 좀 좋아. 막 부들. 오는 거 또 다 됐다고 하네. 응? 먹으려는 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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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